여수시의회가 여천역의 2등급 승격과 함께 시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여수시의회는 최근 박영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여천역이 전라선 역 중에서 가장 작은 역으로 대피선조차 없는 단선인데다 운전 제어도 인근 덕양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림, 소재, 율촌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시의회는 이에 따라 여천역을 여수 국가산단의 화물도 취급하는 2등급 관리역으로 승격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정부와 코레일에 건의했습니다.